영어 수업 수강을 고려하는 친구와의 대화입니다. A번 보시니까 나 이제 근무 시간도 좀 줄고 해서 8시간 근무해서 5시간으로 줄었나 봐요. 밤에 영어 수업을 들을까? 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? 이렇게 얘기하니까 B번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해. 근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점잖게 해석한 표현이고요. 야 쓸데없는 듯 하지마. 이런 느낌이야. 사실 이 표현이.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야 쓸데없는 듯 하지마. 김조 선생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. 집에서 편하게. 그런데 굳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지?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의 온라인 강의의 홍보 대화문이 돼버렸네요. 그런데 이걸 쓰기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. 자 그러면 밤에 영어 수업을 들을까? 진지하게 고민 중이니까 나는 룩인 투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건 테이킹이에요. 어텐딩은 수업을 참석하는 것이지 그냥 나 영어 수업 듣고 있어 하면 I'm attending 하면 이상해. 테이크를 써야 돼. 오케이?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진행으로 해도 돼. I'm looking into taking more more classes 해도 문제 없어. 근데 조금 이런 고민을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했으니까 I have been looking into 이렇게 하는 건 의도야. 자기 마음이야. 솔직히. I have been looking into taking night English classe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하니까 오늘 이 표현 공부 좀 시켜드릴게요. don't bother 라고 했죠? 대화문 보시니까 비번에 쓸데없는 짓 하지마 이런 말이거든 좀 세게 들려 사실은 자 don't bother는 어떤 말이냐면 이거 똑같아요. don't waste your time don't waste your time 콤마 에너지 콤마 and money 이런 말이야. 그러면 야 시간이건 힘 에너지건 돈 낭비하지마 그 괜한 짓 하는 거야 이럴 때 don't bo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 놀랍죠? 자 제가 정말 멋진 예문 준비했습니다. 한번 적어보십시오. A가 조금 어려워요. 잘 적어야 돼요. I am thinking about I am thinking about checking out checking out 한번 가보다 checking out that famous that famous burger place 햄버거지 b-u-r-g-r burger place 그 다음에 계속 한 문장이에요. when I go to 뉴욕시티 when I go to 뉴욕이라고 할게요. 뉴욕시티 하지 말고 when I go to 뉴욕 next month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. 제가 I am thinking about checking out that famous burger place when I go to 뉴욕 next month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? 다음 달에 나 뉴욕 갈 때 그 유명한 햄버거집 가볼까 싶어 이런 말이죠? 그러니까 비가 don't bother 적으세요. don't bother 그 다음에 마침표 하고 that place 그 집 that place is so overrated 철자 어려워요. overrated 철자가 overrated 그 다음에 다시 r-a-t-e-d 한 단어예요. overrated 여러분 rate가 등급을 매기다라는 얘기잖아. 그럼 overrated 는 너무 과하게 등급이 매겨져있다. 이런 말이잖아. 그러면 너무 부풀려져있다는 얘기야. 실제 가보면 별거 없는데 이럴 때 진짜 이 단어를 많이 써. 이것도 알아둬야 돼. 그럼 무슨 뜻입니까? 여러분 이 문장 A, B 나 뉴욕 가면 그 유명한 버거 집 한번 가볼까 싶은데 체킹아웃 할까 하는데 괜한 짓 하는가 하지만 맛도 없어. 되게 실제 가면 맛도 없는데 되게 과장돼있어. 이럴 때 don't bother that place is so overrated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정말 이럴 때 don't bother 많이 쓰더군요. 알아두시고 두 번째 don't bother 가 또 있습니다. 자 여러분 대화문입니다. A, B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thanks for paying for lunch thanks for paying for lunch 마침표 찍고 I will send money when I get home I will send money when I get home 하니까 B가 don't bother don't bother 굉장히 많이 아시겠죠? 한국 사람들은 you don't have to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. you don't have to 근데 뜻은 그 뜻이지만 관용적 표현은 don't bother 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서는 괜한 짓하는 겁니다. 헛수고 하는 겁니다. 시간 낭비고 그거예요. 이런 말이고 아까 전에는 놔둬라 이런 말이죠.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런 돈 받아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김재호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이것은 관용 표현이니까 위에 답을 한번 보세요. there is no point in ing 혹은 there is no point in을 생략하고 ing 하면 뭐 할 이유가 없다?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 there is no point ing there is no point in ing in을 저는 안 넣어요. 솔직히 근데 이번에 작업할 때 원어민은 넣더군요. 근데 이건 성향에 따라서 습관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들을 이유가 없잖아. 그 다음에 when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. 이때 when은 시간이 아니에요. 너 언제 떠나니? 이러면 when are you living? 아니고 상황의 when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when you have 제오김즈 온라인 렉츄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렉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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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